안녕하세요. 아침 7시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신정훈입니다. 음력 1월 1일 새해 첫날인 오늘 좌측의 위성영상을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높은 구름이 많이 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의 가시거리 분포도를 보시면 서해안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관측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안개와 더불어 밤사이 기온이 많이 떨어진 곳에서는 아침까지 도로 살얼음도 예상되니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서해안에는 밤부터 오전 사이에 이처럼 짙은 단계가 자주 길 것으로 예상되니 안전운전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련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시간대 지상일기도를 살펴보면 중국 북돈내륙의 저기압 그리고 멀리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도 저기압이 이렇게 위치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 각각의 고기압과 저기압을 통한 바람의 흐름과 기온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북쪽의 저기압을 따라서는 이렇게 반식의 방향으로 흐르는 바람이 중국 내륙에서 북한을 거쳐 불어오고요. 남쪽의 저기압을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식의 방향으로 바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 일부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에 영향을 주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 두 흐름들 사이로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흐르는 남서풍이 불어들고 있는데요. 기온 분포를 보시면 이 남서풍을 따라서 붉은색 계열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어 오늘도 역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된 상황에서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 분포를 보시게 되면요. 이 경기만을 포함한 서해 연안의 수온이 녹색 영역인 5도 이하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남서풍은 이 차가운 해상을 지나오면서 가지고 있던 수정기가 응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때문에 서해상에 안개가 발생한 모습을 위성영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끼어 있는 높은 구름의 밑으로 붉게 나타나는 낮은 구름과 안개 영역이 큰 움직임 없이 조금씩 동진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서해안은 이처럼 연휴 기간 동안 바다 안개의 영향을 받으면서 밤부터 오전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서해대교나 인천대교 같은 서해안과 인접한 도로나 교량에서는 안개가 끼었다 거쳤다 하면서 가시거리가 갑자기 짧아질 수 있으니 각별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는 중부지방의 내륙지역에서도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유입된 수증기가 응결해 마찬가지로 안개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겠고요. 이 안개들은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약해지겠지만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가 끼면서 하늘이 부엽게 보이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무에 대한 자세한 예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과 내일 기온 전망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따뜻한 남서풍이 주로 불어오기 때문에 낮에는 꽤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낮 기온을 보시면 10도 이상을 나타내는 붉은색 영역이 전국에 분포해 있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5도 이상을 나타내는 검은색 영역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밤사이 지면냉각이 활발해지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는데요. 0도 이하를 나타내는 파란색 영역이 전국 대부분 분포해 있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야외활동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옷차림에 신경써서 나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끝으로 특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서풍계열의 바람은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 같은 높은 산맥을 지나게 되면 건조해지는 성질이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강원 영동과 일부 경상권 그리고 전남 동부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특보지역이 아니더라도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산불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